오늘의 귀찮은 포인트 아 추석 더 쉬고 싶어 그럼 즐겁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승이고요 오늘의 볼 거는 어몽어스 전기실에 벤트가 있잖아요 전기실에 벤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션하러 오는 사람이 위에 서 있잖아요 벤트 위에 그러면은 그때 벤트에서 파짝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놀라서 이머전시 누르러 갈 때 전기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뒤에서 강강술래로 놀림을 해주면서 팍 죽이고 다시 벤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여길 들어와 주황 야 이거 너무 대놓고인데 주황 너무 대놓고잖아 감성탐정 김계정 온이다 민트랑 전기실 들어가 있는데 주황이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문 닫고 죽이려다 민트도 있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감 물증은 없고 심증임 주황 의심함 뭐야 근데 이게 달려? 어허허허허허 엥? 나 이거 그냥 심증인데? 어휴 미안하다 주황아 야 이거 이렇게 달아주면 어떡해 곤란한데 이러면은 이런 감성적인 친구들을 다 봤나 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감성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고치다가 견제해 하향 연두 파랑 나 솔직히 파랑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면 파랑 뒷동선을 한번 타봅시다 오케이 빨강 원자로 같은 장소에서 죽인거 보니 거미는 이 안에 있어 파랑 의심 가서 파랑 동선 따라가 보니 빨강 죽어있음 물론 물증은 없고 의심임 일단 킵 이거 민트 맞으면은 거의 그냥 뭐 거의 파랑일 수 밖에 없거든 그렇지 이거 그럼 뭐 이제 파랑이지 이거 그냥 미션 승해도 될 것 같긴 음해 파랑이요 예스 와 감성이 넘치는 친구들이네 진짜 아 씨 샘플 먼저 해주시구요 어 통신실 우측 동선 다 되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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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확 시면 이 밑에 시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파브 엔진 노랑 민트 둘 중 하나임 민트는 시체 보고 올라갔고 노랑은 이쪽으로 내려감 그치 밴트 바로 썩 타버렸구만 배밀 일단 관리실지도 좀 보고 있으면은 다음 아 뭐야 뭐 선일이야 유 워치 빠이빠이 인포는 뭐하냐 저런 애 안 잡아가고 뺨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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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엥? 엥? 뭐야? 아니 투표가 시작되고 죽으면 어떡해 와 이딴 이딴 명비 써 와 진짜 엉몽어스 아 갈색하기 싫은데 하지만 인포스터 그렇지 예 예 예스 틸당 닫어 그리고 왼쪽으로 간 놈을 찾아 목표를 포착했다 뺨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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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죽였다고? 어디서 발견? 대담하네 여 검정 죽입시다 확실히 두 개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당신을 죽여드릴게요 어? 검정 핑크 주황 우선적으로 잡읍시다 오 예스 다디 오케이 식당 맞고 킬하고 들어가 전기실 걸고 아무도 못 가게 하시고 오마이갓 어디? 유 왓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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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킬 킬 징 어 충 Eva 해겔 좋지?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걸 져주네 쟤네들은 여기가 쇠징! 드디어 지하에서 버틸 수가 있게 되었다 하.. 한명만 와라 그렇지 미션 해 그렇지 닫어 임마 들어가 있어 임마 갈색 어리둥절하겠네 어디? 가점이야? 맛있겠네 아.. 주황 잡자 침플러는 아주 그냥 응? 장교육을 해야돼 침플러는 아주 그냥 침프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하는구만 뭐하는데? 킥하자 오케 오케 오케이 바이바이 보라 돌아가자 통신실 걸면 되거든요 이거? 통신실 걸면은 이거 베이지 올라가는거 안보이니까 알지 갈색아? 더블킬이야 더블킬 갈색아 내가 이거 잡을게 아우 너 했구나 이미 어우 빠른애네 어우 갈색아 이미 했구나 넌 타이밍 셌는데 자아 오늘 이렇게 해서 변태짓 끝 아우 顆